어, 오케이. 먼저 펭이하고 있구나. 10일이네요. 10일인데. 작당했어요. 헤헤헤 라고. 알아요. 오케이. 오, 됐다 열심히 했네. 펜펜펜펜펜펜. 언니 처음은 백림진한테 졌어요. 다시 달라내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뭡니까 묻고 싶으면 Who is it? 아닌 것 같은데? 아, 맞다. What is it? 네. What's this? 이게 뭡니까 묻고 싶으면 What's this? 오케이. What는 뭐에 줄임만이고 What What is 그렇죠. What의 뜻은 무엇 뭐뭐 What 뭐 뭐 뭐 뭐 뭐 뭐 노 이다 이렇게 붙는 문장이니까 이니 아니면 이단대 무엇이니야? 무엇이니 그렇죠 이다가 이니가 남자로 무엇이니 디스의 뜻은? 디스 도은아 좀 있다가 하라고 했다 말하기 테스트 누가 자꾸 이음에다가 간식을 집어넣고 있나? 유치원생이야 더워서 아이스크림 샀어요 디스의 뜻은? 디스 아 그걸로 아 그걸로 이것이란 뜻이에요 이것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라고 묻고 싶으니까 What is this? 무엇이니 이것은? 그래서 이게 뭔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은데 What What's this? 이게 뭡니까?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는데 What's this? 그랬더니 그것은 바나나에요 아니 그것은 바나나입니다 그것은 바나나입니다 It's a ba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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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바나나에요 It's a banana It's a banana It's a banana It's a banana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른데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this? I watch it What's this What's this? It's a banana It's a banana It's a banana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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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this? 그리고 참 돈이 쓰는 법 중에 이거 그냥 무시하고 안쓰는 경우가 되게 많던데요 어? 그래 안그래? 그래요 잇츠하고 잇츠는 전혀 다른 말이라고 잇츠는 잇 이즈의 주인말이고 잇츠는 그것의야 이거 장식 아니야 안쓰면 틀려 네 미천생 저랑 또 먹을 것 같고 저거 싹 옆으로 치워놓으라고 네 이거 몇 학년이야 너 응? 초등학교 1학년 같아 몇 학년이지 돈이? 응? 잇츠는 바나나 계속해서 이것은 뭡니까? 라고 궁금하면 What's this? What's this? What's this? 오케이 뭐였더니 It's a It's a It's a It's a pineapple It's a pineapple It's a pineapple It's a pineapple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노래에요? 음 Pine Pine Apple 얘는 Apple 네? 뭐라 애플이야? F F F F Apple Apple It's a pineapple It's a pineapple It's a pineapple It's a pineapple 어, pineapple 파인애플은 무슨 치야? 어떤 치 이름 치죠? 아, 이름 치 생각했는데 아, 이름 치 생각했는데 이름 치 얘기하던 거 어떠신 얘기했니? 그래서 어, 파인애플이 한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네? 이름 치そ 이름 치 네, 이건 뭡니까? 네, 그랬더니 그것은 키위예요. 그래서 키위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래서 키위는 무엇이야?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스라고요. 키위는 키위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사진이 됐습니다. 3이었죠? 몇 번에 있지? 12이었죠? 네. 12. 바나나. 바나나는 바나나죠. 그래서 오늘 아침 뒷사로 바나나가 왔니? 3 됐습니다. 2, 3, 2, 3, 1. 3, 2, 3, 2, 3, 2, 2, 2, 3, 2, 2, 3, 2, 4. 3, 2, 2, 3, 2, 3, 2, 3, 2, 3, 2, 3, 2, 3, 3, 2, 3, 4, 2, 3, 3, 4, 4.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너의 취미는 뭐니? 너의 취미는 뭐니? 허비 허비는 허비 키위는 키위 키위는 비타민 C가 풍부하던 키위 키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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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 인 인 비타민 C 비타민 C 키위는 비타민 C 키위는 키위는 rich 비타민 인 비타민 C 오케이, 그 다음에 스톱이 오케이, 그 다음에 후에 스픱 알 알 알 알 알 알 알 알 알 왕 Beth 왕 왕 왕 저 왕 왕 Okay, 얼린 딸기들은 맛있어요. Frozen, frozen, strawberry, or delicious, delicious, okay, frozen strawberries are delicious. Okay, 배는? 배? Pear. Pear. 배가 무슨 소리 되냐고? EA. EA가 무슨 소리 되냐고? 에. 그래서 배는 뭐다? Pear. Okay,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이는 배인데 배는 하얗고 달콤해. Okay, my favorite. Fruit. Fruit is a pear. Meat. White. 이 파이 한번 드셔보세요. 이 파이 한번 드셔보세요.